시작! 시작하겠습니다! 어 들어오셈 어 눈이 편안하다 시작! 하하하하 초보로 가야 돼 어디로 해야 돼? 초보로 이게 왼쪽이야? 왼쪽 가면 돼? 아 초보가 낫지 않아? 아니 초보가 낫지 않냐고 초보로 가야지 초보로 가야지 한마리도 남길경우 패배래 야 이 병신새끼야 많이 깼는데 한개 깼네 아 뭐하냐 어 어 어 어 오 굿굿굿 야 니가 위에 꺼게 니가 위에 꺼라고 아니 여기서 하라고 아니 뭐해 왜 잘 봐라 아 anything 아니 한 개 깬 병신이 두 명이었어요 아 다시 해야 되잖아 얘들아 리방 들어와 빨리 아니 뭐하냐 니네 아니 적어도 여섯 개 이상은 깨야 돼 어 이제 닉네임 적어놓고 강퇴한다 45만 개 끌려야 돼 한 단계는 더 도와되네요 나는 마지막에 할게 남겨줘 에반데 저러면 아니 방송 봐봐 파란색 니가 여기를 공격해 여기를 여기를 어 거기 서지 말고 여기 서 여기 서서 해 여기 서서 하라고 여기서 중간에 여기 서라고 더 밑에 어 갈겨 A 누르고 어 그 자리 좋아 그 자리 좋다 A 누르고 갈겨 대각선으로 A 누르고 아이 병신새끼야 어 아 못하잖아 아이씨 이제 강퇴 한다니까 아이씨 뺏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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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니거 확인한다 그 나빼고 색깔별로 하자 그니까 지금은 흰색부터 갈색까지 한 명 한 명 말 안 들으면 오케이 흰색 고 어 방송 온다고? 너는 일단 여기 줘줘 여기 여기 위에 윗라인 그냥 어 여기 여기 윗라인 줘줘 윗라인 흰색 어 고 윗라인 줘줘 윗라인 어 굿 좋았어 다음 다음이 누구야 빨강 빨강 어 너는 옆 너는 옆라인 여기 밑에 밑에부터 지으면서 가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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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 여기 어 밑에 고 아 이 병신 아니 똑바로 쏴야지 뭐해 아 개 답답하네 일단 괜찮아 다음 보라 다음 보라 윗라인 윗라인 윗라인에서 중간에 아 여기 여기로 조져 여기로 그니까 4시 방향에서 10시 방향으로 조져 4시 방향에서 10시 야 이 병 잘했어 굿 자 각자 1인 자 각자 1인분 나부터 할게 왔냐 왔냐 이거야 야 이 씨발년아 아 미친거 아니야 야 마지막 기회 아 아 아 뭐해 얘네 파랑 주황 두명 닉 광태한다 오지마 니네 자복 자복이랑 닉네임 봐봐 랄프야 파랑 자복 비트코인 넘버 넘버 어 자복이랑 비트코인 넘버 넘버 제로 저 두 새끼도 안 받는다 야 리 아 나 이제 말 설명 안 할테니까 알아서 해 어 비트코인 꺼져 들어오세요 한자리 비었어요 어 그냥 방송 안 봐도 됨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기어도 보겠음 아 초보일러는 게시만거 아니야 진짜 여러분 맞지 초록 보유 보유 보..본..본다 고 졸라 이상하게 하네 아니 왜 돌리지? 쏘면서 주황색 일단 경고 아니 62명 나쁘지 않지 아니 이거 내가 똥 치워야돼? 아! 하하하하 여기 가능합니다 곧 나이스 팀원 중 한 명만 가서 클릭 클릭 가능하네 오케오케 이제부터 개인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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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 노리 어떻게 꺼? 아 이게 깔려있네 배경음악이 BGM때문에 저작권 걸리니까 이거 페트롤 하는거 아니야? 피로? 도와줘 얘들아! 아 나 터졌어! 아니 마우스가 너무 빨라 젠장! 아 마우스 너무 빨라 배경 끄는 저기 12시 이런데 한번 보실래요? 끄는거 있지 않을까요? 됐어 아 이정돈 돼야지 오케이 기호도 본다고 했다 나는 얘들아 됐어 됐어 멀리서 지원사격하래 오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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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오 야야 이거 이거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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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터졌어 기호도? 오케이 어 나 죽었어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 우와 빨간색 개잘해 우와 빨간색 미쳤다 우와 우와 컨보소 어 뭐야 하 불태우자 한명이 어그로 돌리고 공격하라고 anything 수정 포탈로만 이동이 가능하다고 식은 죽 먹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빨강이 어그로 끄는거 어때? 다 태워버리자 작전 개시 식은 죽 먹기입니다 작전 개시 알겠습니다 다 태워버리자 식은 죽 먹기 으아악 으아악 도와줘 으어악 아 나 죽었어 오우야 다 죽었다 아 나 또 죽었어 아이 길막을 왜 하냐 보라색아 너는 공격도 안하고 빙 아니 얘 협동기어도 제일 높네 아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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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땅으로 되네 아이고 나 때렸어 어그로 끌렸을때 한명은 도망가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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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어렵다 시계 방향 시계 방향 아이고 야 피 너무 안깎겠는데 우와 연두부 어떻게 한거야? 아 이게 아 발판이 있네 아 되네 아 오케이 가운데 막지마 아 나와봐라 뭐해 아 설마 목숨 다 쓴? 아 개 아까운데 아 개 아까운데 괄호 열고 기여도 20 괄호 닫고 리리리리 아 와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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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왔다갔다 하면서 깨라는거네 쟤 맵다 강태 기여도 20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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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니야 부금 끄는게 없어 부금 끄는게 없어 여깄다 오케이 여깄다 오케이 야 자신감있게 자신감있게 지렸죠 지렸죠? 이 쉬운거를 아이오 컨트롤 램 컨트롤 램 어음악 없어졌어 지렸죠? 컨 지리죠? 아악 그래도 꼴등은 아님 그래도 꼴등은 아님 아니야 뭔소리야 나 초록색이야 랄프야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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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다 와 파랑 잘한다 화이팅 우와 개잘해 자 이제 알지? 자 이제 알지? 아니 보라야 빨리 가야지 임마 아이씨 연두씨 빨려나 아니 어 어그로 끌렸다 보라 움직여 보라 움직여 아이 때리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냥 아이씨 아이씨 기어 아 니네 뭐하냐 한명이 끄는거야 어그로는 공격을 하지마 우와 보여주나요 보여주나요? 아니 어그로는 한명이 끄는거라고 나와 보라 이 병신새끼야 아 이새끼 왜이래 아 저 보라 어그로는 정해요 그냥 어굴자 어그로 누가 할거야 어그로가 어그로는 보라가에 보라가 아이씨 갈새가 와 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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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잘한다 오 야 핀이 남았어 아 마지막 마지막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갈색 아까 닉네임 M자 들어가네 엠엠 엠엠 마그리아 너는 오지마 마르지엘라 어 마르지엘라 드론 바로 내보낸다 됐어 됐어 전반이 엉도가 조금 못한건데 입 닥쳐 3등인가 4등이었어 응 아니야 반죽기 컨트롤 애가 오케이 오케이 어 됐다 맞네 맞네 됐어 땡 공격되어 아 아 헐 다 터졌어 아니 한곳으로 모아야돼 아니 한곳으로 모아야돼 아니 한곳으로 모아야돼 아 아 와 이거 큰일났다 아 아 아 아 으음 와 잘한다 자 이거 한 명이 어그로 때리면 시작이야 누가 할거야 딱 말해 오키 보라 믿고 하자 아니 보라 이 빙신아 됐다 된거같은데 나이스 뭐야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해 으악 어떻게 하는거야 이거 아 죽어봤고 치고 빼고 아악 와 하나씩 지정이야 때려 오 갈색 잘한다 갈색 뒤짐 오 초록색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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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한거야 하나씩 지정해서 때리는거야 아니 어택으로 한 명씩 눌러줘야된대 자동공격으로 한 명이 안되고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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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버로우도 공격하는데 마지막 기회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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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글쪼글쪼글쪼글쪼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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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하자 얘들아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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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모아서 하자 좀 스타 잘하는 애들 해가지고 코트 캐리 코트 캐리 시키기 자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재밌었다 인정? 여러분들 천다리도 안 깨지고 쭉 계속 왔네 오케이 저녁에 오도록 하겠구요 저녁에 성지압 창단 그리고 코트를 웃겨라 우참 챌린지 그리고 코트 노래 AI 월드컵 있습니다 세가지 컨텐츠 유튜브 업로드용 방송으로 할테니까요 오늘 방송은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되는게 뭐냐면 바로 저작권이 걸리는 컨텐츠들이 있기 때문에 어 다시 보기 안올라와요 풀영상에 그리고 어 하나 또 있어요 뭐냐면은 예 이 이거 상처림표 안받고 압니다 토요일방송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생했어 형 음 갈게 저녁에 봐 음 으 으 으 으 으